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 친구 여기붙어라 지미랑 놀고 싶은 친구 모여라 파이팅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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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짐 옆에 한번 서볼까요 자 친구들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지미랑 놀고 싶은 친구 모여라 그럼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빠른 친구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손을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준비 시작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얍 우와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좋아요 자 그만 자 이번에는 다리에 엄청 빠른데 다리에 박수를 누가 제일 빠르게 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 알겠지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야 자 그만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자 이번에는 배꼽에 배꼽에 해볼게요 자 배꼽 앞으로 쭉 자 준비 시작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에 엉덩이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이야 빠르게 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야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누가 제일 빠르게 뛰는지 볼 거예요 한 발로 누가 제일 빠르게 뛰는지 볼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이건 안돼요 발을 바꾸지 않고 한 발로만 빠르게 달려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한 발을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야 이야 더 빠르게 자 좋아요 우리 반대쪽 발도 한번 해볼까요? 다리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빠르게 자 좋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숨 한번 크게 쉬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놀 준비 됐어요? 네 좋아요 오늘 게임의 이름은 바로바로 색깔판 뒤집기 자 친구들 앞에 두 가지 색깔의 색깔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랑 파란색 맞아요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놓여져 있어요 자 친구들 이제 짐이 준비 출발이라고 하면 앞에 가서 색깔판을 전부 다 빨강 색깔로 만들고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자 짐이 그만이라고 하면 무조건 만세하고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짐의 옆에 서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앞에 있는 모든 판을 빨간색깔로 만들고 돌아오는데 시간은 5셀 동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자 만세 자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색깔판을 전부 다 파란색깔로 만들어주세요 파란색깔로 만들고 돌아오는데 시간은 5셀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준비 출발 하나 파란색깔로 만들어주세요 둘 오 빠른데 셋 넷 돌아오는 것까지 돌아오는 것까지 자 다섯 오 친구들 전부 다 성공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빨강색깔로 모두 다 만들어 볼게요 준비 시작 출발 하나 둘 셋 넷 넷 빨리 돌아와 다섯 자 좋아요 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미 음 다섯셀 동안 여기 있는 친구들만 한번 색깔을 파란색깔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다섯셀 동안만 할게요 자 지미 그만이라고 하면 만세해줘야 돼요 자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만세 네 자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빨간색깔로 뒤집어줄 거예요 다섯 살 동안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세 둘 돌아오세요 이제 친구들은 파란색깔 팀이에요 무슨 색 팁? 파란색 친구들은 빨간색깔 팀이에요 무슨 색깔대? 빨간색 자, 과연 빨간색이 빠른지 파란색이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준비 출발! 자, 10살 동안 해볼게요. 하나, 둘, 오, 빨간색 엄청 빠르다 여기! 셋, 넷, 다섯, 오, 파란색깔 빨라졌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서면 만세해주세요. 열, 만세! 우와, 모두 규칙 잘 지켜줬어요. 자, 자리로 돌아오세요. 오, 빨간색이 많은 것 같아요, 파란색이 많은 것 같아요? 파란색 같은데? 오, 잘 모르겠는데. 안 되겠다! 게임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다섯 셀 동안만 해볼게요. 자, 준비 출발!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세면 만세해주세요. 다섯! 만세! 오, 돌아오세요. 오, 이번에도 비슷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게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깔을 잡아도 되고 빨간색깔을 잡아도 됩니다. 자, 우리 파란색깔 팀은 파란색깔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빨간색깔 팀은 빨간색깔 집을 만들어볼 겁니다. 친구들, 이거는 다른 친구가 쌓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번 출발해 볼게요. 준비, 출발! 아, 빨간 집이야. 자, 천천히 한 번 만들어보세요. 과연 파란색깔 집이 많이 생길지, 빨간색깔 집이 많이 생길지 한 번 봅시다. 오, 잘하고 있어요. 자,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여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다 만든 친구는 만세해주세요. 다른 친구가 만든 집은 만지지 않을게요. 자, 친구들 이제 셋셀 동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돌아오세요. 자, 오! 지금 보니까 오잉! 쓰러진 집도 있어! 자, 파란색깔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빨간색깔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빨간색! 한 번 세볼까요? 여기는 빨간색깔 집이 몇 채인지 한 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빨간색깔 집은 네 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깔 집. 하나, 둘, 셋. 아, 아까워요. 이번에 파란색깔 집은 세 채가 있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색깔판 두 집기 놀이를 해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우리 열심히 게임해준 우리 상대 팀 친구한테 같이 박수! 잘했습니다. 자, 같은 팀 친구들한테도 같이 박수!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친구들 화이팅 준비! 아야야야야! 우리 노는 데 최선을 다하자!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